강원도 교육청은 올해 유초등 교육과 유보 통합 담당을 신설해 지자체 영유와 보육 업무의 순차적 이관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에는 보육 업무 분석, 이관 대상 보육 업무 확정, 하반기에는 조례 개정, 시스템, 문서 이관, 조직 개편 등의 순차적 이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보 통합 추진단을 기관별, 분과별로 운영합니다. 또한 오는 4월까지 시, 군으로 찾아가는 보육 업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도교육청과 17개 교육지원청의 이관 대상 보육 업무를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